전주 책사랑 포인트 책쿵 20 이용자 10명 중 9명이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주시가 서비스 가입자 2,853명과 참여서점 47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2.1%가 서비스 이용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. 또 96.1%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고 참여서점들의 만족도도 95.7%로 나타났습니다. 책쿵 20은 전주시민이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매할 경우 정가의 20% 할인 혜택과 함께 시립도서관에서 대추로 반납한 책 한 권당 50%를 50포인트를 적립받는 서비스입니다.